입춘을 엿새 앞두고 찾아온 추위에 제주 해안에도 눈이 오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빙판길 사고가 속출했고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대설주의보와 함께 20cm에 가까운 눈이 내린 한라산. 눈 쌓인 산간도로 입구엔 미처 체인을 준비하지 못한 차량들이 늘었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체인 제공이 안 되니까 버스도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냥 다시 돌아가고 내일을 기약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산지의 대설특보는 날이 밝으며 해제됐지만 어제 오후부터 내린 눈으로 어리목의 최고 20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한라산에는 백록담과 윗세어로므로 향하는 모든 탐방로에서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 곳곳에선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체인 없이 주행하다 도랑에 빠지고 손님을 태운 버스도 미끄러져 옴짝달싹 못하다 1시간여 만에야 구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7도 가까이 떨어진 제주시 0.7, 고산 0.6도. 기습 한파의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퀵퀵 소리 날 정도로 강해 불어서 좀 놀랐고 되게 얇게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롱패딩으로 다시 갈아입고 나올 정도로 바람이 많이 셌던 것 같았어요. 태풍급 강풍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시 한경면 고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9km의 강풍이 관측됐고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는 등 강풍 피해 4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항공기 25편이 결항된 제주공항은 오늘 바람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정상 운항됐지만 바닷길은 해상의 풍랑특보로 이틀째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